안녕하십니까 둠산동 Q&A 공부방 동학쌤입니다 독학대수생 공부한건데 고시원 자면 잘만 하냐? 얼마나, 얼마 정도 기간 되면 적응되냐? 고시원이요? 고시원방 조금대, 얼마이면 적응이 돼? 저는 근데 개인에 따라 다른거 아니에요? 저는 근데 아무데도 잘 잤어요 아 넌 상관없었어? 예 주변에 소란하거나 이러진 않고? 아니 근데 방음이 안되긴 하는데 그니까 저도 좀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던데요 뭘 안하고 담아요 조금 차로도 네 좀 차로도 시끄러워서 그냥 이따가 자고 이렇게 예 그게 엄청 시끄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 먹는게 제일 힘들잖아 사먹을라면 그렇죠 요거는 어디서 먹었어? 소곱창 볶음밥은? 아 그 직업밥 돼가지고 아아 돼서 이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먹잖아 그치? 네 좀 강간이 많붙네요 시간대? 아침에? 아아 아아 오 국어 잘 쳤다 이렇게 이리왔네 그럼 이게 87, 89, 95, 90, 89, 96 93점 목표로 풀어 이거 90 응? 어 93점 목표로 풀어라 그 다음에 쉬우면 더 만질수도 있는거고 그치?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결국은 수학에서 갈릴게요 30번에 찍어서 맞히느냐 하고 30번 빼고 다 맞히느냐 이거 하고 그치? 아니 21번을 포기했는데 21번도 가서 보면 풀 수 있는 것도 있을거야 걸릴거라고 21번 30번을 푸느냐 마느냐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학이 확확 달라질거라고 나머지는 케어하고 영어는 이제 듣기 했으니까 어느정도 케어할거고 한지 법정 뭐 풀어갖고 남들도 비슷하게 나올거에요 남들도 어려우면 조금 어려우면 그렇고 근데 끝까지 아닌거는 제키고 풀어야 돼 알아보도 끝까지 몰든 안하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찍고 아닌거를 제킨 다음에 풀어야 돼 어려우면 그치? 모의고사는 듣기는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정리하고 뭐 하고 별 따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잘 나왔을때랑 최고로 잘 나왔을때랑 좀 못 나왔을때 있을때 잘 나왔을때랑 어느정도 나왔을때로 치면 그치? 잘 나왔을때 점수보다 한개정도 몇가지는 크리어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잘 찍어갖고 더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해되지? 실수 안하고 요거는 퍼펙트하게 실수를 안하고 아는걸 다 맞추면 요거는 이제 운에 기다리면 운 좋게 되게 잘 지킬 때가 있거든 그리고 그거 어려우면 어려우면 뭐 한 90점만 선방해도 93점만 맞아도 1등급 너끌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맞으면 완전히 이게 표준점수가 달라지니까 내가 말하는거는 신고해서 실수만 안하면 된다는거 맞죠 근데 국어목표가 딱 87이었는데 응 알았어 그럼 91점부터지 91점부터 87보다는 더 맞아 내가 볼 때 아니 자꾸 그게 응 문법에서 하나 둘이 틀려 아니 그게 이제 끝에는 그래 더 헷갈려 근데 시험 볼 때는 안그래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찌되나 한지하고 다 하고 영어정위 시크하고 법정 이게 내동기 가보면 또 그래 풀려 신기하게 그리고 운발이야 내가 모르는건 뜰수도 있고 아무건 뜰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별 신경 쓰지 말라고 어쨌든 꾸준하게 다 했어 다 이게 정착이 되니까 통계되는걸 뭐라고 안하는데 안내도 일관되게 딱 하니까 거의 변함없이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통계를 내라고 하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정되게 딱 되니까 특별히 개선하고 그럴게 없기 때문에 통계 안내도 상관이 없었지 근데 어쨌거나 안정되게 공부한거는 잘했어 꾸준하게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백명 제수시키면 백명 아니다 천명 시키면 열명 안쪽으로 들어가게 성실하게 제수생활 한거야 왜 그러냐면 시간표를 짜서 강제로 돌리는거랑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루를 통제해서 하는거랑 나중에 질이 달라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돌리는건 기억이 안나는데 니가 돌린건 기억이 나 걱정 안해도 될거야 그 전날에 공부를 안왔더라도 다음날 보면 나니까 그 전날 조바심 내지 말고 한 두개 풀어보고 좀 쉬고 근데 너무 이렇게 뇌 소모 안되게 그냥 간단하게 책든지 좋아하는 책든지 아니면 뭐 집에이든 교과서 같은거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근데 한 두시간 전 잠자기 두시간 전에는 전자제품 같은건 안봐야돼 두세시간 전에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는 일찍 일어나서 뭐 전자제품을 보든 뭐를 봐든 상관없어 뇌활동이 빨라지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시험장 여기면 집에서 가면 운동장을 두세 바퀴 돌아 땀이 살짝 나갖고 들어가는게 뇌활동이 훨씬 빨리 돼 땀이 살짝 나갖고 들어가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요런 국어를 어떻게 치르냐 이번 시험에 핵심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똑같이 수고하셨습니다